3방전 인수 차 인지야 자 과연 인수 본인이 준비되면 싸우시면 됐나요 3방전 한진기 인수 두 번째 정우진 파이팅 Ч headquarters 정우진. 액소를 이기는 정우진. 정우진이 조금 전에 2점 슛을 얼마나 잘 넣든지. 아 주부러 슛. 정우진. 볼 터졌어요. 준비가 되면 시작해 주시면. 2점 슛을 그렇게 많이 성공을 시켰는데. 어 탈락. 정우진 탈락. 정우진 탈락. 정우진 탈락. 정우진 탈락. 뭐 경험하지 이거. 저기 죄송한데. 정우진씨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. 제가 여기서 멘트하고 있는데 정우진씨가. 대학교 때 선수였어요. 그래서 제가 2점 슛을 잘 써요. 아 정우진 탈락입니다. 들어와. 들어와. 넣으면 탈락. 넣으면 성공. 탈락 탈락. 탈락. 리얼. 탈락. 탈락. 4점 1번 탈대. 성공. 2라운드 진출. 됐어 들어갔다. 1라운드 진출. 됐다. 조세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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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세호 화이팅. 조세호씨. 웃음기 싹 빼고. 잘 좀 해주세요. 집중해 집중. 백 너버 23번은 왜 23번이에요. 마이클 조던. 마이클 조던이 꿈꿔왔습니다. 근데 안되던가요. 뭐 힘들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신체조건이 굉장히 좋은 조세호. 조세호. 자 마이클 조. 신체조건이 좋습니다. 마이클 조. 한번에 성공. 아니면 탈락. 마이클 조. 탈락. 마이클 조. 탈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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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은. 엑소. 크리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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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만약에. 이 많은 사람들 앞에. 집어넣한다면. 베짱이 정말 좋은 남자가. 베짱은이 LEGO? 어떤. 과연. 성공할 것인가. 크리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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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바바박. 빠바바밥. 크리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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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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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 탈락! 자 그렇다면 2라운드 인수가 나옵니다 인수! 1라운드 인수! 3라운드 인수! 함께 ¡Fists! 형 며칠 수 5! 크리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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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! 1라운드 진출 1라운드 진출 3라운드 진출 3라운드 진출 1라운드 진출 1라운드 진출 1라운드 진출 1라운드 진출 인수가 이렇게 농구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대단한데요 농구를 얼마나 하셨어요? 한 8년 대단해야죠 저도 밀려떻게 말하기 2라운드 진출 1라운드 진출 4라운드 진출 4라운드 진출 정범규 계급 콘서트의 자존심 정범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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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빼고 어깨 힘 빼고 됐어요 됐어요